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재밌는 현상에 대해 보여드릴 겁니다. FM을 하는 여자들이 어떤 세력인지 확실하게 보고 가시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손에 꼽히는 카리나가 이재욱 씨와 연애를 선언했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아 그래 그런갑다라는 생각만 할 겁니다. 만약 남자 팬이라면 화가 조금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의외인 건 지금 FM들의 본거지인 여성시대가 개빡쳤다면 믿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 나카리나 좋아했나봐 차인 기분이야. 나카리나 좋아했네 누구 연애설에 이렇게 빡치는 거 처음임. 너무 속상해 나카리나 사랑하나봐 아침부터 너무 슬픔 이라는 말을 하면서 여자들이 여자 아이돌 연애 소식에 발작을 하고 있죠. 특히나 더더욱 몰입한 여자들은 진짜 남자 죽이고 싶어라는 식으로 카리나와 연애하는 남성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고 카리나 언니 솔직히 윈터랑 사귀는데 대한민국이 디그시오시응 인정 안해줘서 이재욱 씨랑 사귀는 척하는 거죠. 사실 윈터랑 사귀는데 그것 없는다고 이재욱이랑 열애설 낸 거라고 해줘. 라는 식으로 일반인은 처음 보면 이해하기 힘든 소리들을 쏟아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그런갑다 하고 가만히 있는데 왜 여자들이 저 지랄인지 여러분은 이해가 안 가시죠? 그 이유를 지금부터 찬찬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리나 연애하는 거 보니까 맘이 너무 아프다. 나도 한남으로 태어났으면 내가 만나고 싶은 여자 맘껏 만났겠지. 한남으로 태어나면 왜 이렇게 인생이 쉽고 편할까 누구는 연애 한 번 하는 것도 힘든데. 남자들의 인생이 너무 부러워 시발시발. 이라는 식으로 리을지에 차는 여자들이 지금 남자들의 인생이 너무 부럽다고 말합니다. 그녀들이 남성들의 인생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남자로 태어나기만 하면 여자를 쉽게 만나기 때문. 이라고 말하는 중이죠. 리을지에는 이 말에 공감할 듯 진짜 남자로 태어나면 얼마나 연애가 쉬울까 부러워놔도. 남자들은 조금만 친절하게 굴면 여자 닦고시는 게 존나 열받아. 나도 가끔 그런 생각해 내가 천년의 이상형이라 느꼈던 여자가 남친 있는 거 알게 되면 여자로 태어난 게 후회스러움. 이라는 식으로 우리 리을지에 차는 여자들은 남자들의 인생이 정말 쉬워 보인다고 부러워하죠. 그녀들은 정말 진심으로 카리나의 연애에 대해 질투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등감의 대상은 정말 재밌게도 남성이라는 성별을 향하고 있죠. 여러분은 f에 많은 여자들이 얼마나 음흉한지 알지 못합니다. 여성시대에서는 아주 대놓고 윈터와 카리나의 알패스가 써지고 있으며 100kg과 넘는 거구의 여성들은 허구의 인물 조합에 열광하며 멍멍이 얼굴로 욕하는 거 개조와 사랑해 카리나 나랑 한번 죽어보자 영원히 연재해주세요 사랑해요. 1편에서의 카리나는 윈터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아주 많이 그쳐. 근데 그게 러브러브한 관심이 아닐 수도 있어 내 취향에 맞아서 어쩌구 저쩌구 등신갔네 진짜. 나는 중얼중얼거리며 댓글을 써놓는 여자들이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학창시절 유난히 뚱뚱하고 인중의 수염이 난 여학생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녀들은 하나같이 혼자 중얼거리는 걸 좋아했고 도서관에서 이상한 책 보는 걸 좋아했죠. 그런 여자들이 지금 fm리스트가 되어서 남성을 질투하고 열등감을 느끼며 여성 인권을 빙자한 자신들의 살이사욕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정말 재밌지 않나요. 그녀들은 망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중이고 현실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들은 연예인이 연애한다고 남자들 죽었으면 좋겠다고 열등감을 보여주지 않으며 남자들은 연애가 편할 거라고 질투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무리 100kg과 넘고 코수염이 거뭇거뭇하게 난 여자라도 성별이 여자라면 연애를 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동등한 조건을 남성에게 부여한다면 남성은 절대로 연애를 할 수 없죠. fm을 하는 여성들은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여자를 소소의 알파남들이 만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성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 열등감의 해소를 위해 평범한 남성들이 욕을 먹고 평범한 남성들이 혐오를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fm을 지탱하는 거대한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확실하게 보이시죠?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면도기 구매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열등감과 질투심을 빼면 여자에게 남는 건 없다.